이상하게 깜깜 이유 없이 넌 목이 날 때가 있지 후회 때문에 다시 볼 수 없어서 있지 이상하게 깜깜 이유 없이 넌 목이 날 때가 있지 후회는 날 때가 있지 후회는 날 때가 있지 후회는 날 때가 있지 후회가 안는걸 어떻게 어떻게 이상하게 가끔 의미 없이 어떻게 날 때가 있지 어떻게 어떻게 다시 시작 이상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구야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상하게 가끔 이유 없이 눈부기 날 때가 됐지 후회 때문에 잊지 다시 볼 수 없었어 잊지 기름이 안 돼 이 elder 사안의 영행 사안의